2009년도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은 사용하는 시장으로 터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결정자가 누구냐면 공급자가 할 거예요 금리 인하만 되면 지가가 오를 거야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분양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미분양 아파트는 줄었을까요? 전세 가격이 올라야 구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에 되게 힘든 상황이다 왜냐하면 오늘 모신 분은 전 미래세증권 이광수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복덕방 아저씨로 닉네임을 만드셨는데 지난번 보니까 반응들이 아주 열광적인데 복덕방 형으로 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 복덕방 아재 복덕방 삼촌 아저씨로 가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첫 번째로 질문드려야 될 거는 요즘 나오는 뉴스가 한국부동산원에서도 발표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상승이 진짜 다시 시작이 되는 거 아니냐 금매물이 다 소화되고 이런 신문 비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게요 어제 발표한 거 보니까 부동산원이 서울에 1년 만에 서울의 아파트 값이 지수로 상승 전환했고요 신문을 보면 금매물도 사라지고 거래량도 증가하고 계속 회복하고 향으로 지속 상승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상황을 좀 냉철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얘기들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증가한다 지금 상승한다 이런 얘기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사실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왜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왜?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집값은 이렇게 있다고 오르는 게 아니고요 지난해 10월부터 집값 하락폭이 되게 1월까지 컸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는 상황이고 이게 왜 이러냐면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는 실수요자들이에요 그래서 실수요자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하고 그래서 이런 회복세를 보여주는 건데 실수요자는 또 어떤 특징이냐면 가격이 오르면 또 안 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 보시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그래프인데요 과거에 저희가 집값이 떨어질 때를 한번 볼게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보시는 그래프는 음마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 변화를 실거래 가격을 점으로 다 찍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2006년도에 이 가격이 7억 5천에서 11억 5천으로 급상승했어요 그러다가 잘 보세요 11억 5천에서 갑자기 7억으로 빠지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빠집니다 빠진 다음에 또 어떻게 되나요 다시 올라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 국면이에요 지금하고 똑같은 그래서 이렇게 빠지면 회복하는 구간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전 고점은 못 들죠 쉽게 말해서 주식으로 하면 그러면서 다시 오르면 또 떨어지고 이런 상황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집값이 어땠습니까 한 거의 6년 7년 동안 7억대에 머물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저희가 의사결정을 하느냐가 사실 중요해요 제가 볼 때 이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오른 거예요 자 여기서 더 살 거냐 그러긴 힘들다 그리고 여기서 더 오르긴 힘들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다시 시장은 이렇게 될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크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오르니까 2009년도 기사예요 어떻습니까 아파트값 정고점 넘어섰거나 다가섰다 그러면서 또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이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계속 빠졌는데 그 중간에 계속 이런 변화가 있거든요 그 변화 할 때 이제 오를 때 이런 반응이 나오고 또 이제 시장이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역사인데 근데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과거를 못 잊어버리고 같이 그냥 계속 여기 이제 말려 들어간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걸 꼭 이해하셔야 되는데 부동산은 호흡이 깁니다 주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은 예를 들어서 1년 빠지면 1년 오를 수 있고 3개월 빠지면 3개월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주식에서는 트레이딩을 되게 잘해야 되잖아요 트레이딩이라는 건 뭐냐면 사고 파는 걸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부동산은 평균적으로 한 번 사면 7년 이상 보유하고 있고 트레이딩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아니 우리가 생애 주기 동안 집을 몇 채 살 것 같습니까 많이 사봤자 세 채 네 채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지금 9년 동안 집값이 올랐는데 그렇다고 9개월 빠졌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한 3개월 회복했다고 앞으로 집값이 또 오를 거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호흡을 길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은 결국 또 끝나면 다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니까 길게 본다고 봤을 때는 그래도 이게 정말 상승세야 라고 보기 위해서는 몇 개월 정도를 이게 추세적으로 바뀌는 걸 보고 변화하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정해진 기간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다시 한 번만 보여 드릴게요 음마 아파트를 또 가볼게요 음마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음마 아파트가 단지수가 크고 투자 목적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을 판단하기에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이렇게 회복할 때하고 가격이 그리고 2014년도에 이렇게 오를 때가 있잖아요 두 기간 똑같이 7억에서 10억까지 오릅니다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2014년 15년에 올랐을 때는 집값이 바닥이었고 이후로 계속 올랐어요 근데 2009년도에는 똑같이 7억에서 10억 올랐는데 다시 빠졌단 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 차이를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오르더라도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그 변화는 거래량이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 지난 그래프는 2009년 월별 거래량입니다 그쵸? 잘 보세요 2009년도에 아까 가격이 올랐죠 빠졌다가 그런데 가격이 빠지니까 거래량이 증가하죠 사람들이 삽니다 근데 가격이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다시 감소해요 가격이 오르니까 안 사죠 그렇죠 이때는 실수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똑같이 7억에서 10억 이상으로 올랐는데 2015년을 볼게요 2015년에는 똑같이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마찬가지로 가격이 올라서 빠졌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도 거래량이 증가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때는 실수요가 아니고 어떤 수요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투자 수요가 들어와요 투자 수요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가격이 올라도 계속 삽니다 왜? 투자는 현재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가격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올라도 미래 가격이 더 오른다는 기대가 있으면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거래량이 중요한데 이제 되겠죠 예를 들어서 4월까지는 거래량이 소폭 증가했는데 5월에 과연 거래량이 증가하느냐 이미 근데 감소하고 있어요 3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천 건이 조금 넘어섰는데 지금 오늘 5월 20 몇 일입니까? 5월 말이잖아요 25일? 26일 26일인데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100 건이 좀 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볼 때 거의 90% 이상 확률로 4월보다는 줄어들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런 그림 2009년도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그래서 이 뉴스를 잘 해석해야 되는 게 지금 이런 서울 아파트 값이 1년 만에 올랐다 0.03% 상승 이런 뉴스도 있지만 또 이렇게 찾아보면 어떤 뉴스도 있냐면 같은 날 나왔는데 잠 못 뜨는 영끌족 서울 외곽 집값 4% 하락 이런 뉴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연체율은 오르고 있다 그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왜냐하면 지금은 시장을 움직이는 건 실시요라고 말씀드렸죠 실시요는 그런 영끌족이 쉽게 말해서 영끌족이 샀던 외곽을 지금 사지 않아요 자기가 거주할 집이 아니니까 그래서 강남도 똑같이 빠졌는데 여기는 내가 거주할 거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역들은 회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변동 원인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전망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가격 상승은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제 전환 하락 쪽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아주 짧게만 보면 짧게만 보면 이제 가격이 실거래 가격으로는 보합세를 보일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의 실시요와 이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뭐냐면 부동산은 독특하게 사용하는 재화도 되고 투자하는 재화도 되잖아요 그런데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는 특성이 우월할 때가 있고 투자하는 성격이 우월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코로나 테스트는 금리가 인하되고 유동성이 폭발할 때는 부동산 시장이 어떤 성격이 더 강할까요? 투자 성격 투자 성격이 강할 때는 뭐가 가격을 결정하냐면 수요가 결정합니다 투자 시장은요 아니 주식하시지만 주가는 누가 결정합니까? 수요하고 공급 중에 수요가 결정해요 그래서 투자로 움직이는 시장은 수요가 결정해요 가격을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식은 사용가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중요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쓰는 재화는 누가 가격을 결정합니까? 이런 재화는요 공급? 그렇죠 이거 어디 거입니까? 이거 삼성전자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가격을 결정하잖아요 수요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가 이거 200만 원이라고 결정한 다음에 되나요 그럼 수요가 안 팔려요 그러면 또 공급자가 가격을 또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재화는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해요 그런데 부동산은 이 두 시장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수요가 가격을 결정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사용하는 시장이 더 우월한 성격이 돼요 금리도 올랐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실수요자고 이때는 누가 그러면 가격을 결정합니까? 공급자예요 그래서 매물이 주기한 거예요 가격을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집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데 집값이 계속 빠져서 불안했는데 최근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나 싸게 안 내놔야지 올려야지 호가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팔려요 그렇죠 이 로트북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안 팔리죠 그럼 1차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제부터 거래량이 다시 극감할 거예요 그런데 가격은 안 빠져요 또 계속 실거래가 지수 조금 플러스 난다고 그런 얘기 또 나오겠죠 그런데 거래가 안 되니까 못 버티죠 어느 순간되면 다시 누군가 금 매물을 내놓겠죠 그렇죠 가격을 낮추면서 매물이 나와요 그런 시점에 가격은 다시 빠질 거예요 그런 시점을 저희가 한 3분기, 4분기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이유들이 결국 지금의 시장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은 독특하게 투자와 사용 가치가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시장의 성격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시기별로 기간별로 뭐가 더 우월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아십시오 지금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사람들이 집을 뭘로 생각하지? 지금은 사용하는 시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결정자가 누구냐면 공급자가 할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투자 혹은 투기 수요 이게 언제부터 일어날 것이냐 이게 일어나는 시점이 본격적인 상승의 시점이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궁금해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핵심인데 그렇게 되면 또 시장의 성격이 투자 성격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요가 또 중요하면서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금리가 앞으로 더 안 오르고 혹시나 떨어질 수 있으면 투자 수요가 들어오면서 시장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다시 생겨나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이 그래프를 보실게요 기준금리와 서울 아파트 가격 지수를 제가 같이 그려드린 거예요 한번 보시죠 이건 좀 길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기준금리가 5%대에서 3%대로 떨어지죠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IT 버블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니까 기준금리를 계속 내렸어요 그러면서 가격이 주택가격이 한국도 2000년대 초반에 크게 상승합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린 음마아파트가 최고가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5배 상승해요 엄청나요 지금보다 더 오르요 물론 가격대가 낮았기 때문에 절대 가격의 배수가 되게 크긴 하지만 금리가 내려가니까 확실히 가격이 오르죠 그러니까 투자 수요가 붙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번 보세요 2007년도에 기준금리가 5%인데 2%까지 떨어지고 종국적으로는 2013년까지 그렇게 기준금리가 오르지 못하고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잖아요 그런데 가격은 어떻습니까 정체하고요 오히려 빠져요 그렇죠 굉장히 오랜 기간 자 금리가 내려가도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인하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 인하가 투자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그 투자 수요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가 돼야 돼요 그런데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투자 수요를 불러일으키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왜 인하되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때는 왜 인하됐나요 서프라임 때문에 금융위가 막 오고 막 이러는데 금리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집을 사요 용관리 통뼈도 아니고 우리도 이번에 슬슬 금리 인하 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들이 커지면서 그러니까 이자보담 줄어들고 대출에 대한 집값 다시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금리 인하가 열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금리 인하가 투자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투자 수요 증가가 집값을 올리는 거예요 이걸 빼고 생각한단 말이죠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투자 수요를 부추기지 않는다면 그러면 집값 상승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하되지 않는 한 투자 수요를 불러일으키기 힘들다 왜? 금리 인하 이유가 경기 침체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장 지금 소비심리 위축돼 있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와 경기가 안 좋을 거 같은데 내가 빨리 빚 내서 집 사야지 그렇지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또 투자자들은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투자자는 미래 가격에 초점인데 미래 가격을 뭔가 의미 있게 상승한다고 보지 않으면 액션을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 금리 인하 이 부분도 우리가 이미 좀 소위 설레발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꼭 그거를 관심 있을 게 전망하셨으면 좋겠다 금리 인하가 실제로 주택 수요 증가로 이어질 건가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해야지 금리 인하만 되면 집값 오를 거야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미분양 아파트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미분양 아파트가 감소되는 것은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위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라고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고민하는 분들도 맞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에 미분양 아파트가 7만 5천 찍었다가 지금 7만 5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서울 같은 데는 지금 청약 시장이 되게 호황이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가 감소하면서 시장의 변화를 또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감소하는 원인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미래 전망을 하거나 현상을 파악하실 때 원인이 뭔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것만 보지 마시고 미분양 아파트가 줄어든데 아 그렇구나 그러면 가격 오르겠네가 아니고 미분양 아파트가 줄어든데 그러면 왜 줄어들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사지? 그렇죠 그리고 왜 줄어들지? 이런 질문을 자꾸 하시면 발전이 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전망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의 역할은 전망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입장에서 이걸 보세요 이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이에요 분양 시점부터 3개월 이후와 6개월까지 기간 동안 아파트가 얼마나 분양되는지 유를 측정해드린 겁니다 3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하면 무조건 여기에 집계가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분양률이요 2021년 상반기에는 90% 이렇게 분양되다가 지난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올해 1분기에는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49.5%밖에 분양이 안 돼요 자 분양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미분양 아파트는 줄었을까요? 그러게요 신기하죠? 분양은 안 되는데 미분양 아파트가 줄었어요 그건 건설사들이 분양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아 지금은 때가 아니다 네 미분양이 증가하니까 쉽게 말해서 쫄아서 분양을 줄이니까 분양률이 줄어도 미분양이 전체 세대수가 쭈는 것처럼 나타나요 그런데 시장은 어떻다? 안 좋다는 거예요 서울만 서울이 분양 세대수가 엄청 쭈니까 마치 올라간 데 하지 마 뭐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분양권 전매를 시장을 풀어주고 이러면서 투자자들이 들어온 효과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한번 보세요 분양률이 현저하게 낮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으로 그러면 어떤 전망이 가능합니까? 이제 건설사들이 분양을 다시 늘릴 거예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분양을 연기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분양을 늘리면 다시 미분양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증가합니다 왜? 분양률이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가 감소하는 건 일시적인 또 마찬가지로 현상이고 향후에 또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러한 것들을 참고로 했을 때 지금 뭐라 그럴까요? 다시 부동산 초조한 마음들이 들거든요 이거 이러다 또 지난번처럼 뭐죠? 닥주통계 지붕 쳐다본다고 확 올라가는 거 구경만 하고 손가락만 빨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하면서 자꾸 조급한 마음에 서두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수를 지금은 절대 그럴 때가 아니다 그렇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때하고 저희가 반추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떨어지다가 2009년도에 이렇게 회복하죠 그리고 2015년도에 같이 회복하죠 이걸 비교해 드렸어요 이 두 시점의 차이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게 2009년에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2015년 모습이냐 2015년 모습이면 지금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고 그렇죠 2009년이면 이렇게 다시 떨어질 건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럼 두 시계의 차이가 뭐냐 가장 큰 차이가 또 아까 가장 큰 차이는 이거예요 전세 가격이에요 2009년은 없지만 2015년은 전세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펀드멘탈을 강화하고 투자 수요를 다시 시장에 유입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돼요 즉 전세 가격이 올라야 구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에 되게 힘든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걸 한번 볼게요 제가 서울의 주요 아파트를 일일이 다 조사한 겁니다 이 표를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약간 복잡한데 예를 들어 볼게요 서초 레미안이 2021년과 2022년에 전세보증금 중간값이 1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게 10억이 거래가 돼요 이것도 중간값이에요 이거보다 낮게 거래되기도 하는데 그럼 2억의 차이가 있죠 2억이 떨어진 거예요 2년 전보다 그런데 잘 보시면 전세 거래 건수가 2021년도에 이 아파트가 31건, 42건 그리고 현재까지 11건이 거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래된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거래된 31건의 전세보증금 중간값이 12억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가격보다 높은 거 이해하셨어요? 2021년도에 전세보증금을 내가 계약했는데 지금보다 높게 계약한 거 그게 14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021년도가 언제 만기가 돌아옵니까? 2023년이죠 2023년도에 14건은 집주인이 돈을 2억 정도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비율이 얼마입니까? 45%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2022년도는 어떻습니까? 전세 거래된 42건 중에서 무려 40건이 더 현재가 그보다 높게 거래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기가 돌아오는 언제입니까? 2024년이잖아요 2024년에 만기가 돌아올 때는 그 아파트 중에서 95%가 다 낮게 거래될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가 제가 볼 때 더 위험해 보여요 전세가 더 빠지니까 그리고 최소한 2024년까지는 투자 수요가 들어올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그래서 지금 또 시장하는 전망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올해 하반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전 내년까지도 간다고 봐요 왜? 실제 수치를 보니까 2022년도에 절대 가격이 훨씬 더 높았어요 그리고 건수가 훨씬 많았고 지금보다 높게 거래된 전세 보증금이 반면에 보세요 대구시 같은데 물론 전수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부 아파트는 올해 최대고 내년부터 만기 연장된 중에서 전세가격 하락하는 비율이 줄어듭니다 이건 대구 같은 데는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먼저 다른 지역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클수록 향으로 영향이 더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쯤에서는 여러분들이 전세가격이 오르지 않는 한 시작의 회복을 섣불리 예측하고 그러기에는 힘들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2009년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오르면 계속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1차 급락 후에 반등 그 다음에 다시 2차 급락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근데 결과만 여러분들이 보시지 마시고 제가 어떻게 논리를 펴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앞에 설명하셨던 데이터 그래서 제가 리서치 회사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와서 그냥 결과만 얘기하거든요 전세가격 떨어지니까 올해 말에 떨어진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비율적으로 설명하고 실제적으로 보면 2024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긴장을 좀 해야겠네요 네